안녕하세요 친환경 보배 오늘은 4월 22일이고 시간이 10시 1분 전이에요 오늘 11시에 란칭을 하기로 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월 22일 11시 란칭 데이에서부터 이렇게 하루를 담아보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목소리가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되게 좋은 날인데 지금 햇빛이 별로 없어요 뭔가 우중충해 보이긴 한데 오늘 나중에는 햇빛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입었고요 오늘 란칭 데이여서 직원이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맨날 맨날 이렇게 만나고 하진 않아요 지금 도착한 것 같아서 마지막 컨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조금 하려고 해요 냄새가 딱 그 캬으로 넣을 냄새인데 아우 그거일 수도 있어 그래요? 그죠? 어디다가 뿐이나? 그런가봐 이게 왜냐면서도 내가 여기서 갈 때 내가 아예 샘 오다를 넣고 오다를 포필된 날짜부터 자동으로 이거 이메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우 써 이거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에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샵을 근데 뭐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간단할지 알고 왜냐면 그냥 연결시키는 거니까 있는 거를 웹사이트은 지금 에브리팅이 레디해 원팩 짜리를 네 개를 하면은 해가지고 딱 buy now 누르면 누러고요 여기에 스탁이 달라서 그런가봐 why is it 36불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33불이 나오지? 아 이게 작용적으로 비상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지? 빨리 오고 치핑이 맞은 게 돼서 여기서 나머지지 않게 되면 근데 치핑이 아니고 그런 데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36불이라고 나오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 가격에 관련해서는 다 이 그 카트에서 뭐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가격은 이 가격이 변경되고 너의 카트에서 업데이트가 되어있는 거에요 카트셀링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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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짜증 나 지금 1분 남아 1분 남았는데 어떡해 와 이거 지금 그거 됐는데? 근데 아직 런칭 못했어요 어떡해 하아 아니 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 이 넘어 여기가 나야? 이거 정말 미쳤어 응 그런가 봐 응 그런가 봐 응? 아, 저거 나야 빨리 끕시다 일단 끄고 오자 일단 트랙 퀄널을 끄고 그리고 빨리 끄고 다 끄고 테스트 한번 해보죠 일단 그러면은 이거 합시다 리모드 패스워드 할게요 온 거예요? 딱 그 시간에 했었으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보인다 정말 멀고도 험하다 멀고도 험해 진짜 힘들어 아니 사람들 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우리 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던데 그 약간 지구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저게 잘 안 들어간다 그냥 넓은 아삭아삭 다진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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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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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아파 진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막 쓰던 그 머리 쓰는 거에 그 인텐시리 보다 더 많이 쓴 거 같아요. 와 아직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오늘 하루 안에 다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야채와 고기를 먹고 좀 힘을 다시 내서 오늘 또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딱 완칭하는 날에 이렇게 오다를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막판에 런칭을 해야 되는 11시에 웹사이트에서 갑자기 저희가 셋업하지 않은 게 자꾸만 튀어나와가지고 되게 좀 고생을 하고 했는데 아직 그거를 좀 솔브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좀 이상하게 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솔브를 해야 되고 아직 남아있는 그런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런칭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일도 오늘 오다 받은 것들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쉐핑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쉐아웃을 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해요. 나중에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좀 더 이 스몰 비즈니스에서 좀 자라났을 때 이때를 좀 기억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같이 좀 같은 그런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머리가 막 뇌가 녹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지만 이 또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걸 좀 빨리 먹고 이거 고기 식겠다. 식어도 맛있네. 아무튼. 그리고 바나나도 갖고 왔어요. 바나나도 먹고. 아무튼. 식 Arabiaaca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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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그거 하나 피규어 아웃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친구가 왔어요 우리한테 그냥 나 그거 뭐 어떤 거 어떤 거 줘 그러면 we could manually create order 사람들이 온라인에 들어와서 사는 거 그거는 우리가 we don't have an option 아 그건 나중에 하시다 이거 먼저 해서 치 나 지금 정신을 차립시다 어저께 FBO 군대 군부대 지금 2시 48분인데 우리 3시까지는 갔다 그랬었나? 4시까지 로리 놀러 왔니? 로리 로리 왔죠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든 steer 노래 박지만 오늘 조심히 끊긴 거예요 아저씨 소환자 구경 인터넷 아저씁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친환경 도배용 초광역 가루풀. 도배시 깨끗한 미관. 그리고 코리안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500에 4L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망한 것 같은데? 물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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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풀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무 웃겨. 내 자신이 너무 웃겨. 망했네. 얘가 될까? 붓기는 붙었어. 살렸어. 뭉치 있는 거 다 버리고 그 그거 했어. 그 걸름방. 걸름방에. 그 풀 이렇게 글루 쓰면은 플라스틱 그거 패키징 그게 싫어가지고 계속 써야 되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저요 저래. 우리가 오늘 보낼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될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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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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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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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